아버지 아버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찬미할 때는 뜨거운 비가 샘솟고 목숨마저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주소서 아버지 영광 높이 받들게 하여 아버지 영광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아버지 거듭난 생명 주소서 십자가 신비여 빛나 내 창조주가 사랑이 되시여 십자가 그념 그념에 매달리셨도다 예수님의 강구 말씀 지금 내가 떠나드는 이 십자가의 길은 너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비록 너는 너 나는 나지만 우리는 하나의 길을 넘는다 나는 너를 내 나는 자아라 부르겠다 내가 내 창조물인 사람의 삶과 뼛속에 들어와 사람의 생명을 체험했으니 정말로 나만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걸었던 십자가의 길과 지금 내가 넓고 있는 십자가의 길도 또한 같다 그러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삶은 죽음의 관을 쓰고서야 완성되었다 내가 이루는 모습을 검색하는 이 십자가의 길은 내 삶의 관을 쓰고 가야만 비로소 완성될 길이다 어머니 어머니 예정하모니 제 마음속에 주님 상처 빛을 새겨주소서 주 1초 예수님께서 사경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손님의 명령을 청소하나이다 드리는 말씀, 저희 주님이신 예수님 주님은 순종하시느라고 목숨을 가지셨지만 순종시간 도도 말고 제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남에게 고문고문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 눈에 덮인 거품을 벗겨주시어 저를 다스리는 이들을 대할 때 제가 순종합니다 다름 아닌 주님이신 분을 알아주게 하소서 네, 제가 복종하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일 수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해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여서 보아소서 아멘 원충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정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하여 하니 주제와 저희 존에 저의 죄를 위하여 여겨주소서 아멘 영광이 숭고와 성가와 성령께 성과 지자와 상령이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왕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 교신은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우리 손이 평가하며 찬성하나이다 저의 주님이신 예수님 저에게는 매일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조로의 반복되는 나날들 각가지 자른다는 일들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리 실망, 긴장, 걱정, 경쟁, 스트레스, 질병 등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다 하오나 주님 제가 저의 십자를 질 때 주님이 지신 십자를 제가 교회에서 보들어 드리는 것임을 때마다 느끼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소서 비록 저는 주님의 십자가 한 귀둘기를 들어드리지만 주님은 저의 십자가 정체를 즐겨주시고 저는 할 조금만 지게 해주심을 나란히 되새기게 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먹으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의 약속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여서 구하소서 아멘 이번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주님의 은중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제 성모하여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려주소서 아멘 분노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전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빛이 새겨주소서 제 3초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력이 되며 찬성하나이다 저희 주님이신 예수님 제가 어찌 달리야겠습니까 제 성달 영덕 범위 조가신 주님 피로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모든 흠과 나약함을 원망하고 그대로 받아들겠습니다 제 인생에 외겨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니 인간성의 장애자인 저의 고충을 기꺼이 겪으며 살렸습니다 하오니 주님 결정하는 제 자신이라도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나설 용기를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장롱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에서 구하소서 아멘 온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정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생명을 위하여 이루어지소서 아멘 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어머니께 성가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척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신 걸 몽상을 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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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십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낯덩이 같은 좌절감이 제 가슴에 내려앉을 때, 외로움에 제 마음이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주님, 손을 내리시며 저를 일으켜 주소서, 잘하고 있는 일은 그침없이 계속하려 합니다. 도와주소서, 주님.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일,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늘을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진 일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서 도와주소서. 아멘. 원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정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제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제와 부삼용이, 아멘.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창조, 깊이 새겨주소서. 제 8척.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희 예수님, 순환 중에도 동전까지 베푸시니, 그 마음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소서. 제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소서. 뒷전에서 삐죽거리며 저를 홀드는 사람들, 빛나간 생각으로 저를 비꼬는 사람들, 도와줄까 싶어 오히려 회간만 놓는 사람들, 제 사생활을 침묵하는 사람들, 마음 아픈데를 긁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피할 때마다 발끈하지 않고 제 혀를 제어하는 법 알려하소서. 온유의 외도를 제게 둘러주소서. 마음 따뜻하신 주님을 저희의 복목이 오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해지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아멘. 원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영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라이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소중한 신저한 상료니, 아멘. 어머니께 전하오니, 내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내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2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 저희 하느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오든 어떻게 다치든, 언제가 있을 저희 죽음을 그 슬픔, 그 두려움과 함께 주님께 바칩니다. 어찌 제가 살 시간을 1초라도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제 자신의 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입니까요? 저희 죽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느님, 오, 저희 하느님, 저희가 바라고 있는 일, 저희가 모르고 있어오니 저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느님, 오, 저희 하느님, 저희에게 불안을 실어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보아서서. 아멘. 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둘과 서서. 주님께서 안되어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해죽의 하늘,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성고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려주소서. 아멘. 왕이 성부와 성자와 성분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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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보호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현대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간절히 청하옵니다. 사랑하는 이 멀리 떠나고 자식들 집 떠날 때 정돈이 될 당신을 부르신 바다 당신 곁으로 떠날 때 헤어지는 나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게 해 주소서 주님의 의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해 주소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 주님 집으로 부르기 원하시니 지극히 거룩하시니 주님 뜻에 승복하겠습니다. 설령 주님의 뜻 거스른 말 한마디로 제가 이들 목숨 되살릴 수 있더라도 어찌 감히 제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소서 하늘을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늘을 저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여서 구하소서 아멘 원통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께 성고 마리아님 이제와 제인줄 때 제인줄 때 제인줄 때 하여서 구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고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제왕상의 어머니 아멘 어머니께 성고하오니 제왕 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4초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복상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찬성하옵니다 저의 주님이신 예수님 제 마음은 간절하나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며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짧게 사신 이 세상에서 못다 하신 가르침 못다 기쁘신 고난 못다 기쁘신 사랑의 손길을 제가 맞다 하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소서 그러나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도와주소서 하늘을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수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지어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인사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는 위로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수와 함께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가리아님 기뻐하소서 236 001 예 going 아멘 네 망자 내 삶의 관을 쓰고서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내가 살며 맞이하는 상황 하나하나는 내 뜻을 향하 너에게 보내는 나의 하사품이다 받아라 그리고 믿어라 이루어지소서 한마디와 하겠습니다 숨소리 한마디면 든든한 나의 도움이 있을 것이며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나를 찾지 마라 난 내 주변에 있다 너의 사무실, 작업대, 운전석, 부엌, 싱크대, 시장, 길거리 이 모든 곳들이 너의 사랑받치는 너의 재단이다 나는 바로 그곳을 있다 이제 가거라 너의 십자가의 길을 너의 생활로 완성하여라 마친 성관에는 내 주의 부신 고도를 십자가의 발사 arqu생änge 십자가가 내 계시는 성 만약 end of the march 찬송가 2장 찬송가 2장